삼성전자의 위기설 지금 자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힘든 기간을 오래오래 어떻게 버티고 버티고 온 그 마지막 자리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현재 자리가 이제 바닥에 왔다. 바닥이 확인이 됐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 바닥 구간을 확실하게 우리가 공략해낸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 주가가 다시 한번 돌아가는 상황에서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하락을 버텼던 건 오늘 나온 이 바닥 구간을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버텼다라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그 근거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자리가 확실한 바닥 구간이라는 근거 또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아주 큰 돈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제가 운영하는 이 무료 주식 소통방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삼성전자 기존의 구독자님들 주주 여러분들 제가 오늘부터 분명히 매수 시그널 확실하게 드렸습니다. 우리 바닥 공략 확실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 소통방에 참여 못하신 우리 기존의 구독자님들도 주주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을 확실하게 기회 구간으로 잡아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 오늘 영상 잘 참고하시면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보답받는 시간, 보답받는 그 구간 온다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서론이 길었는데 빠르게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 우리가 1차적인 바닥 구간이라고 거의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사이클, 외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투자 사이클을 가져가는 수익 구간과 물량을 내보내는 매도하는 구간, 전체적으로 물량을 담아가는 구간, 이 세 개의 사이클로 나눠지는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 주가 변동폭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바닥, 지난 급락 구간이죠? 한 3년 전, 3년 전에 나와줬던 이 삼성전자의 엄청난 주가 급락 구간과 지금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급락 구간이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급락이 끝난 이후에 엄청난 반등을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당시 단기 바닥 구간이 정확히 최저점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뭐예요? 역해된 숄더 패턴을 그렸던 정확한 어깨라인을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확실한 바닥 구간을 확인하기 위한 흐름이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그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바닥을 한번 터치를 해준 이후에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가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이전 최저점 구간에서 역해된 숄더의 숄더 부분, 어깨 부분 라인을 거의 지금 터치를 끝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이하로 주가가 거의 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위기선 우리 여러분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부여하시면 안 됩니다. 의미부여하시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위기로 맞닥뜨리고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반전시켜줄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을 연출해 주게 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최저점 구간, 9월 30일 구간 이때 여러분들 외인 투자자들의 흐름을 보시면 주가가 빠르게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 외인 투자자들이 보유 비중을 엄청나게 급격하게 하락시키면서 이 차트를 만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재작년이죠. 재작년 9월 30일 바닥을 터치한 이후 삼성전자에 5만 1,800원을 터치한 이후에 최근까지 주가 상승을 만들어가는 흐름을 보시면 외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엄청나게 물량을 모아가는 흐름이 이 사이클이 포착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 구간부터 최고점 구간까지 약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외인들이 엄청나게 천천히 천천히 물량을 모아와서 최극대로 최대한 물량을 모아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 힘들게 모아온 물량을 지금 엄청난 매도세를 유발하면서 엄청난 매도 물량을 유발하면서 굉장한 급락을 만들어 오고 거의 그 바닥 구간까지 내려온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구간에 흔들게 모아온 물량을 지금 뭐예요? 이 구간에 급락시키면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 외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신고가를 가기 이전 강한 흐름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흐름 이런 흐름을 만들어낸 이후에 다시 한번 엄청난 급등을 수익 사이클을 가져가는 흐름이 나와주게 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런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재료가 필요한 상황이죠. 이 재료가 노출이 되고 재료가 공개되는 시점부터 다시 한번 외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수급세가 수급 너시가 동반이 될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위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부분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결과적인 재료 노출 시기 자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건 이 HBM4 6세대밖에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시고 이 HBM4 6세대 부분은 지금 벌써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위기서를 봤을 때 뭐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HBM4 4세대 5세대가 삼성전자가 SK한테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2세대 3세대도 먼저 우선적으로 양산을 시작했던 삼성전자가 뭐예요? 이 수요에 대한 판단 미스를 한 겁니다. 물론 이때 판단 미스가 지금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뭔가 SK한테 진짜 실질적인 기술이 뒤처졌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악성 찌라시, 악성 분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 명심을 하시고요. 자 지금 그렇다면 삼성이 SK한테 개발이 뒤처진 이유는 뭐냐? 자 결과적으로 이 특허, SK가 4세대, 5세대를 먼저 개발하게 되면서 이 개발 공법 등을 특허를 등록을 한 겁니다. 자 반도체 HBM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 기술에 대한 것들이 크게, 뭐 크게 앞서, 공정 자체가 크게 앞서 나가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그런 개발실을 철회하고 투자를 철회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인력들이 SK로 많이 이전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의 기술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SK로 먼저 진행이 되면서 이 특허를 우선 등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 특허에 접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회 기술을 적용을 했어요.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했습니다만 이미 SK가 시장을 선점하고 난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는 이 뒤늦게 따라간 HBM 4세대, 5세대를 뒤늦게 어떻게 시장 영향력을 가져가기 위해 노력을 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포기를 한 상황이에요. 빠르게 이 부분은 접고, 우리가 공격적인 마케팅, 공격적인 우리 연구개발을 시작을 해서 작년부터 지금 연구개발이 들어간 상황이죠. HBM 4, 이 6세대는 다시 우리 삼성전자가 가져오겠다. 지난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 그리고 4세대, 5세대까지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흐름을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삼성전자가 이 HBM 4, 6세대부터는 확실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1세대에서 5세대까지는 이 개발사에서 직접 양산이 가능을 했죠. 하지만 HBM 4, 이 6세대부터는 파운드리가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 맞춤형 로직다이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SK하이넥스는 뭐예요? 파운드리가 없습니다. 파운드리가 불가해요. 이 기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 대만의 TSMC와 협업을 진행을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뭡니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가능한 전세계 유일한 HBM 개발사예요. 확실한 가격 경쟁력, 생산 경쟁력에서 SK하이닉스보다 우위를 선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HBM 4, 이 기술 개발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현재 상황을 한 번에, 한 번에 반전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 외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사이클, 강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강한 급락을 조정하는 이런 사이클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2020년 3월 19일, 지난 바닥 구간이 나왔던 날짜 기사예요. 이 기사를 보시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왜 던지나? 삼성전자 맥없이 급락한다. 52주 신적가 나왔다. 외국인 6점에 대했고 증권사 실적 소폭 하향했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굉장한 공포 심리가 이 당시에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분명히 명심하시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때 단기 고점을 만들어내고 단기 바닥을 천천히 천천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만들어냈고 이때 조정을 만들어냈던 길이와 똑같은 길이로 물량을 다시 담아가며 주가를 상승시키는 흐름 그리고 물량을 채워놓은 이후에 어떻게 해요? 이전 고점 구간, 이전 쌍봉 구간, 신고가 영역 구간에서 엄청난 급락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급락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당시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굉장히 공포감 최대의 공포감으로 밀어넣은 이후에 다시 한번 물량을 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외인 투자자들이 수익 구간을 가져가는 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HBM4가 그 재료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 9만 6,800원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 9만 전자였을 때 단기 고점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주가 조정이 왔어요. 역시나 이때와 마찬가지로 주가 조정이 왔던 길이에 똑같은 그 기간을 들여서 물량을 담아가면서 주가 회복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단기 고점 이후에 이전 쌍봉 구간 이후에 지금 엄청난 급락을 외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거고 있는 거고 외인 투자자들이 말근대로 삼성이 뭔가 특별한 위기가 있어서 삼성이 망할 것 같아서 혹은 삼성이 정말 국내 위기설처럼 앞으로 망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당시 이렇게 모아온 물량을 엄청나게 물량을 출애하면서 급락을 시킨 이유는 다음 한 번 가져갈 수 있는 이 수익 사이클 수익 사이클을 만들어내기 위한 급락 사이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반드시 아셔야 될 거 뭐예요? 자, 지금 주가가 이전 급락 사이클을 보시면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빠른 급등이 나오질 않고 방향성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하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이 당시 급락 사이클에도 우리 외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국내 개인들이 다 받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외인들이 말 그대로 공포심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매도세를 고의적으로 내보냈을 때 이 당시에 물량을 받아 먹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엄청난 최고점까지 주가를 그냥 다이렉트로 급등을 시키게 된다면 전체 구간에 매수되어 있는 개인 투자자들 모든 사람들이 수익 구간으로 가져가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외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시선을 가져가는 흐름을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외인들의 매도세를 개인들이 윗구간에서 받아 먹어줘야 되는데 개인들이 전체적으로 아랫구간에 매집되어 있는 개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외인과 똑같이 매도를 진행하니까 이 매도를 받아 먹을 수급이 버텨지질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이 낙폭구간 사이클에서 물량을 받아 먹었던 개인 투자자들을 어떻게든 털어가기 위해서 털고 가기 위한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개미 털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방향성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면서 이 구간에 매수되어 있는 물량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물량을 다 받아 먹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전 고점 이전 고점이죠. 신고가 영역을 도달할 때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설 때 그때부터는 어떤 주가 흐름을 가는지 보세요. 그냥 다이렉트 상승 수직 상승이 나옵니다. 엄청난 수직 상승 이럴 수밖에 없겠죠. 왜? 이 구간에 지금 없으니까 말 그대로 신고가 영역이니까 이 구간에 매수를 하고 물량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없으니까 그냥 이 구간에 이 구간 이전에 다이렉트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 구간에 물량을 다 털어먹고 어떻게든 팔게 만들고 그 이후부터 신고가 영역으로 로켓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연결될 감황성이 굉장히 높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러분들 1년, 2년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내년 상반기부터 관련 내용들이 기사화되고 언급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외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한 급등 신호가 잡히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바닥 신호가 잡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어때요? 방향성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이전 고점 구간까지 이런 흐름으로 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흐름으로 가준 이후에 다시 한번 HBM4에 대한 강한 재료가 노출되면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도전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토록 염원하던 10만 전자 12만 전자가 내년에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위기서를 단박에 뒤집을 만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흐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현재 이 구간에 매수한 우리 개인투자자 여러분들 주가 반등이 시작이 되면 우리 여러분들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자극을 시키면서 이런 구간에 우리 여러분들의 물량을 털게끔 만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아셨죠? 이 구간에 물량을 털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말아야 되는 거고 물량을 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역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에 대한 12만 전자 13만 전자 혹은 그 이상까지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저점에 사서 마지막 바닥 공략한 이후에 평균가를 낮춰서 그냥 이 구간까지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구간을 기회로 이룡하게 된다면 물량을 고점에도 저점에서 고점에도 저점에서 최소 두 번에서 세 번만 반복하게 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의 최종 수익률이 최소 200%에서 300%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수익 구간은 50% 60%로 그칠진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매매를 진행했을 때 최고 고점까지 끌고 갔을 때는 수익 극대화를 하실 수 있게 된다. 이게 수익적인 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흔들기 위해서 이런 흐름을 고의적으로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고점 매도를 하고 현금 확보가 된다면 현금 확보 이후에 나오는 조정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저점을 공략하기 위한 이런 기대심 내가 물량을 조금 더 늘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쁨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구간이 여러분들 굉장히 주식 투자가 재밌어지면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 플러스 주식 실력도 향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이 무료주식 소통방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그 순간이 오기만을 저와 함께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지금부터 확실한 매매 전략을 통한 우리 여러분들 완벽한 방법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소통방 시그널만 소통방 알림만 집중하시면 되고요. 아직 소통방에 참여 못하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황을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이 상황들을 정확히 이용을 해야지만이 우리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최종 목표가까지 끌고 갈 수 있게 되면서 최고의 수익 극대화를 하실 수 있다. 지금의 이 힘듦 지금의 이 고통을 반드시 보당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중에 전체적인 상황과 흐름을 나도 이해했다. 그런 상황은 난 이해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단기 고점 신호라든지 고점 신호 이후에 나오는 조점의 바닥 신호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잡아가기가 쉽지 않다. 실력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분봉 켜놓고 매일매일 수급 동향 체크하면서 주가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 거를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아직 기술적인 능력조차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한번 동참해보고 싶으신 분들 나도 좀 도움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4123-8575 번호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는데 삼성 주주님인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삼성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주시면 문자 주신 모든 분들 제가 운영하는 무료주식 소통방에 참여시켜 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 정확한 매매 전략을 통한 삼성전자의 최고 수익구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모든 걸 다 가격 공유해 드리면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손잡고 앞장서서 여러분들 옆에 서서 같이 동행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항상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뭐 할 때까지 성공 투자하시는 그날까지 지금 이 힘든 구간 우리 여러분들 같이 손잡고 우리가 동행하면서 이 힘든 구간만 잘 버텨내면 충분히 보답받는 보상받는 시간 찾아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시간 우리 여러분들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동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열혈 구독자님들께만 제공해 드리는 성공 투자 2기 모집 안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기 모집 이후에 약 9개월 만에 새롭게 모집하는 그런 2기입니다. 1기 때 참여하신 분들 또한 2기에 다시 한번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이번 기회에 꼭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기 때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제약바이오 쪽으로 테마를 선정을 해서 1차 HAB 2차 알테오젠 3차 오스코텍 4차 유안양행으로 이어지는 제약바이오 상승률 4대장을 모두 다 수익으로 가져갔었죠. 현재 4종목 다 1차 2차 매도가 매도타점 성공한 이후에 마지막 최종 목표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2기 분들도 지금 새롭게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테마를 선정을 할 거고요. 거기에서 최소 3종목에서 4종목 정도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최근 바이오 종목보다 더 큰 상승률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으로 안내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2기 분들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이번에도 큰 수익으로 여러분들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크게 성과를 얻어낼 수도 있고요. 저 그렇지 못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이유 뭘까요? 그렇죠. 바로 경험의 차이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제가 2004년 여의도 증권가 막내부터 시작을 해서 빠른 은퇴 이후에 현재 경제적 자유를 얻기까지의 저의 20년 투자 노하우를 우리 성공 투자 모임에서 많은 분들한테 모두 다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 자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 모임 2기 또한 100% 무료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 부담 없이 편하게 참여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투자 노하우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종목명만 추천 추천주로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 가져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종목 선정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매수 타점 잡는 법 매도 타점 잡는 법 어떻게 수익 구간을 가져가고 또 실제로 손실 중인 종목들을 어떻게 손실률을 최소화하고 혹은 수익 전환으로 탈출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들 다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내용들 다 전수시켜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꼭 다 많은 분들 참여해주시면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은퇴 이후에도 이런 주식 투자로 소소한 수익 챙겨가시면서 경제적 여유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성공 투자 2기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 간단합니다. 제 번호죠. 개인 번호 010-4123-8575번 제 번호로 기회라고 딱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내일 다음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프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